네, 이어서 박사 남동이 있겠습니다. 작은 사전 어르신이 있다.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. 사전 완투를 접었어야 되는데 완한 거 안 접을 했어요. 작은 딸이 사전 어르신이시죠? 네, 우리 얼굴 모습보고 오지 말 수가 없기 때문에 네, 감사합니다. 예, 책정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진 한 번 찍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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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